안녕하세요. 조울시고 내 꽃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소리하며 꽃을 키우는 꽃쟁이 조울시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? 네, 벌써 꽃피는 춘사물이 왔습니다. 봄이 오면 우리 꽃 키우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많이 분주해지고 그리고 겨울 동안 훌쩍 자란 재라름들을 보면서 봄에 분갈이도 해줘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특히나 봄 다음에는 무슨 계절이 오죠? 네, 맞아요. 여름이 옵니다. 재라름들에게는 여름은 굉장히 지하과 같은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특히나 봄에 분갈이를 잘 해주셔야지만 뿌리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뿌리로 인해서 여름에 힘든 여름을 재라름들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자, 그래서 조울시고가 여러분들 너무 기다리시는 거예요. 봄 분갈이 흙 언제 공구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제가 창빈농원 사장님과 쪼인해서 이렇게 공동구매 발벗고 나섰습니다. 네, 봄맞이 분갈이 흙 공동구매는 창빈농원과 함께 하고요. 그리고 오늘 공동구매할 분갈이 용토는 바로 잘자란 귀향토입니다. 따란! 요 50리터 요거 봄분갈이 이렇게 용토로 할 거고요. 잘자란 귀향토, 안자라면 큰일날 그런 귀향토 이름이죠. 그래서 요 잘자란 귀향토 50리터 하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잘자라, 잘자라, 요거 바이오차 요렇게 두 가지 공동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왜 두 가지인가요?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요거 한 포를 믹스해서 사용하시면 제일 이상적이고 아주 좋습니다. 50리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있지만 원래대로 50리터면 제가 한 손으로 다 들고 있지 못해요. 무겁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합배송이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공동구매를 갈 때는 너무 많은 물량이 나가기 때문에 요거 그냥 이중포장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 댁으로 배송될 수 있다는 거 배송된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합배송이 안 되고 요거는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합배송이 됩니다. 공동구매일은 3월 5일부터 해서 3월 5일, 6일, 7일 이렇게 해서 총 3일간 진행을 할 거고요. 요 3일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인터넷가로 판매하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좋으시고가 과연 이번 군가리 배양토를 얼마 전에 가져왔을까? 이게 가장 또 궁금하실 텐데요. 지금 공동구매하는 잘자란 배양토는 어제 아니면 그제 공장에서 찍어왔어요. 네 만들어 왔어요. 그래서 굉장히 싱싱합니다. 여러분 가정에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. 자 인터넷가로 잘자란 배양토 한포당에 2만9백원이라면 좋을시고가 이번에 공동구매하는 가격은 한포당 택포 포함해서 1만8천원! 와 이 가격으로 가져왔습니다. 자 쿠폰 이런 거 없어요. 굉장히 이거 복잡해서 제가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. 이런 거 우리 나이 드신 시니언 꽃님들 그리고 또 일일이 이거 챙겨야 되는 사람들 너무 힘듭니다. 이거 없애고 단 몇백원이라도 좀 더 세이브해서 우리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받아낸 게 한포당 50리터 잘자란 배양토 한포당 1만8천원 이렇게 가져왔고요. 그러면 바이오차는 인터넷상으로 16,100원짜리를 좋을시고네 이번에 공동구매로 구입하시면 1만4천원 이렇게 한포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배양토는 각각 한포당 가격이 1만8천원이고요. 바이오차는 합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택배비만 똑같이 1만4천원에 택배비만 이렇게 택배비만 한 번 물고 합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이득이 되겠죠. 그래서 이거는 썩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1년치 한 두세포 정도 쟁여놔도 좋을 수 있는 잘자란 바이오차입니다.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. 자 그 다음에 구매 링크는 여기 아래 이 영상 아래 댓글란에 제가 고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 링크를 타시고 비양토가 필요하신 분은 비양토 링크를 타고 가서 구입하시면 되고요. 바이오차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이오차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시니어 꽃님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로 구매하는 게 좀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자 대표전화까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만일 인터넷 주문을 못하겠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대표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문자로도 예 이거 구매 만약에 이게 전화가 터지면 이게 또 지연이 될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기다렸다가 그냥 아니면은 문자로 잘자란 비양토 매포 원합니다. 라고 연락주세요. 그러면은 창비 측에서 연락이 이제 순차적으로 그 문자 보시고 연락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주문하는데 어려움 없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상토하고 비양토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? 상토가 다 똑같죠. 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근데 우리가 꽃을 키우고 오랫동안 이렇게 키우다 보면 회사마다의 작은 차이들이 있어요. 그리고 상토하고 비양토는 엄연하게 다른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상토는 우리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막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먹는 모유나 아니면 이유식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비양토는 좀 더 영양과 또 필요한 식물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을 첨가해서 그 회사의 노하우대로 만들어낸 그런 어떤 어른이 되기까지 어른이 되면서 먹을 수 있는 밥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토와 비양토는 엄연히 다르게 구분이 되고 상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지만 비양토는 그렇지 않다고 않는 점 이게 좀 차이점이죠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번 써보고 또 한 번 써보신 분들이 또 특히나 제라륨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그런 통기성 뿌리 통기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고 질 좋은 비양토라든지 아니면 그 부수적인 그런 용토들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 좋다 좋다고 해도 내가 써보고 그리고 내 집 환경에 맞는 그런 흙들을 골라서 쓰시면 그게 가장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요. 그래도 이번 기회에 되도록이면 좀 더 저렴한 착한 공구가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제가 이제 공구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공구를 통해서 저는 어떤 업체의 공구 마진이라든지 아니면 뒷동거래는 절대 하고 있지 않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어찌 됐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상토를 구입하든 비양토를 구입하든 그런 생산일자가 오래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받아서 울며 게자먹기 식으로 많이 썼잖아요. 그런데 이런 공동구매를 통해서 이제 갓 지어낸 아니면 얼마 만든지 생산일자가 얼마 안 된 그런 싱싱한 그런 흙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내 식물 내 반려식물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거 아니면 분갈이로 이런 것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이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. 3월 5일, 6일, 7일 이렇게 3일간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 꼭 구매하시길 좋으시고 응원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한글기회들 건강 조심하시고요. 자, 꽃꽃 톡톡 띄우면 그날까지 우리도 열심히 즐겁게 꽃 생활하자고요. 자, 오늘 영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얼씨구 좋다! 감사합니다.